에이 키보링 저 키 174에요 키 작죠? 174에 52 전 저번에 병원가서 전염 걸려서 병원 갔을때는 175로 나왔어 살이 안쪄요 안쥐네 체질이야 팔뚝 보실래요? 팔뚝? 휘두르면 뭐 부러진다고? 시락근이에요 님들 보이세요? 진짜 뒤집니다 그냥 패션군육 다 배제했어요 저는 아 W풀도 되나? 가이사드 잘 모르겠네 아 BF 사고싶은데 애매하다 아 되게 안좋은데 이라인 이거 CS 손에 너무 보잖아 오라고 정글 개새끼야 이기적인 새끼 정글만 쳐먹어 바이 와가지고 뭐 라인 못 잃었는데 아 ㅈ겄네 가따 봐봐 그냥 왜 쳐맞고만 있어 아 속 터지네 파밍이 안된다고요 개 씨발 오케이 갔다 갔다 갔어 갔어 아 아 진짱 이들리아 믿고 있었다고 씨발 이블링 개새끼 이기적인 느낌 그거 한번 와가지고 매우 걸어줬으면 이거 밀어냈잖아 지금 CS 차이 보여요 지금? 지금 몇 개가 차이나 우리가 곧 땄는데 오케이 오케이 됐어 거기까지 나 CS 먹어야 돼 가지마 젠장 미니언 내 말을 들어줬구나 미니언과 대화할 수도 있죠 스타할때 파일런에 화낸사람도 있는데 아 너무 아깝다 인기까지만 해주세요 인기 빼고 무리만 해주세요 인기 빼고 무리만 해주세요 아 이 개새끼야 먹지마 아 이거 전담에 뭐 이상한 성분 들었나 왜 이렇게 편하지? 근데 우리 팀 다 잘한다 다 잘하네 다 잘하네 다 이블링 못 안 온전 섭섭했어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선 좀 매혹 한 번만 써주고 갔어도 많이 달라졌는데 뷰블링 벌로 레자 뺏어 뺏어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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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시바나 퍼드나 아 어어 오 오 cứ Nope 레이스 95 아 치언즈아 믿고 있었다구 어 잘했다 드래이븐 플래시 잘 뺐다 Belitung 앵 그럼 뭔가 야 무슨 자살을 하래 그건 좀 아니지 애니 볼수도 있지 저도 어릴 때 애니 많이 봤어요 나이먹고 안보는데 어릴때야 다 보잖아요 나루토 블리치 이런거 야 나루토는 씹덕 아니야 우리 반 일진도 봤었어 아시토 기억나 중학교 때 걔가 쓰레바키랑 빗자루 들고 자기 뒤에 이렇게 서서 쓰사노우 하라고 아 돼지새끼 존나 쓸먹네 하는게 뭐야 어? 야 이 개새끼야 걷다 Q를 쓰면 어떡해 씨발 미친새끼네 요걸 안할 수가 없네 아니 씨발 이거 민혜 어떻게 먹으라고 미친새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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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앱 치했어 미스포춘 아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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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암 뭐해 하냐고 뭐해 뭐해 개새끼야 넌 눈이 없니 씨발 밀리는 라인이잖아 씨발 그거 왜 맞어 가가지고 아이 X같은 새끼네 진짜 아 뭐해 맞지마 맞지마 아 그거 왜 건드려가지고 라인을 이거 밀리는 라인이거든요 갔다오면 그냥 입불라인 받아먹으면 된단 말이야 승전보호 제발 좋지 에어본 에어본 베이스 제잰장 믿고 있었다구 귀속말로 고맙다 시히련아 해주세요 아 나는 고맙습니다 고맙다 시히련아 잘쓸게 그렇죠 그라우스 잘하잖아 거라우스가 저렇게 자신있어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? AD가 괴물지잖아 호응되거든 태포따라가거든 바로 언디렸으면 어 뭐야 뭐야 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바로 들어가야 돼 어 쟤 뭐야 끊었는데 이건 내가 올라갈 수가 없어 하지만 AD 개 그렇지 야 이 개새끼를 다 죽여 레인쓰 레인쓰 아 니 진짜 개못해 레인쓰 레인쓰 진정 우리팀 믿고있었다구 응원이라도 해야지 가만히있나? 응원도 안하면 양심없는거야 아니 뭐 오 씨바 뭐야 이거 야야야야야야 하하 아씨 아 못찍혔어 아니 저거 무시하네 날 무시하네? 전략판단 좋았다 어차피 나 상대를 물어봤자 내 카이팅에 한대도 못 때리거든 뭐야 다행이다 리신이 먹었다 리신 개못하던데 얘들아 꺼내내 그냥 개무지 카이사야 후우 맛있어 하하하 하하하 아씨 아칼리 쟤나 세네 캐릭 저 이즈 잘해요 제 전적 안보셨나? 또 보여드려야되나? 보이시죠? 캐릭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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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레이스 이게 왜 맞아 아 와 아 제발 아 진짜 아 멘탈 나간다 진짜 아 진짜 뭐해 병신아 아 병신이네 씨발 뭐하는 거야 아니 갑자기 대줘 씨발 씨발놈아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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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으 으 좆 같은 그냥 정글 씨발 에 으 으에에 왜왜왜왜왜왜어디가 힐썼잖아 어어 아 뭐야딜 아 이거 할만한데? 바다 먹으면 제발 제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앜 시발 왜 나 안가져 시배 나 세네 아니 수확 해놨을 지금 21분인데 수확을 못했어 아 야 우리 짝부랄 된다 안돼 아니 수확인단 이거 버그야 안차 씨발 왜이래 병신게임이네 이거 버그 안고치냐 씨발 29분인데 수확인단씩 안찼어 말이 안돼 이거 아 야 줄건 줘 씨발 그냥 다 줘라 정글차이나서 안된다 이거 요 오빠 이기자 비켜 뒤지기 싫으면 나 올라가야 돼 네이스 새끼 죽여버려 빡빡이 새끼 보증 우리가 알아서 할게 어? 어? 아니 왜 포켓나냐? 뭐야? 제발 아 아 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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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터 이 새끼야 체한다 에드무비 부금 틀까요? 안되겠네 괴물집 에드무비 갑니다 이런 샹 다시 내 앞에서 베인을 픽하지 마라 아니 근데 팀도 잘해주긴 하는데 제가 1랩 때 베인 소라카 베인 킬각 돼가지고 주도권 있으니까 가능했던거죠 그럼 억지로 나 깔려 하지마 나도 알아 잘하는거 욕해도 소용없어 베인님 혹시 보고있다면 마스터 올라가는 꿈 잃지마 나 만나서 그렇게 된거니 이번주에 승격전만 3번 하네 진짜 레전드다 나 이번 시즌에 마스터 승격전 몇번 했을까 소라카면은 에쉬하자 화살 한발로 세상을 평정해주시 아 바로 오네 아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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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으 으윽 예 으아 으고 으아 으앱 트윙 스 Eye 정글의 정글의 정글 아 내가 지금 정글이 뭔지 보여줄게 내가 진짜 전파 퀸드보단 내가 잘한다 정글 아우 오우쉣 역겨운거 봐 챔프 저거 메이스 딜딜딜딜딜딜 다음은 우결됩니다 아우 이빨 도시멍 우결될 이후라이 도시멍 도시멍 ㄷㄷ 2승 2패니까 조커카드 꺼낼게요 아 긴장된다 이게 뭐라고 땀나네 하아 그러게요 살짝 양심에 찔리네 그래도 뭐 어쩌겠어 저도 저대로 지금 급하잖아요 내가 왔다 하하 그거 자랑시킬 거야 하하하하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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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장 가는거냐구 크롱 이 괴물진님이 다이아에서 썩을 인재가 아니지 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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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펑캔 해봤는데 아 진짜 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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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즈 레드머거 이 정도면 아 내가 아소고 뺏을껄 아소고존純 으악 아소고존эт 앓 아 이거 좀 제법이네 살기 감지했네 뭔가 없었겠죠? 야 내꺼야 와 진짜 왜이렇게 세 오우 쉿 아 빨리 나와라 그걸 막는다고? 더 맞아야 소련에 실려나? 진짜 안되겠네 아 고마울 것 까지야 잘해 김을이 게임 끝나면 게임 끝나면 아 두툼 무뎜이다 이건 너무 우렸어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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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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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즈